현존하는 방송에서 최고의 코너! 열려라! 노래방! 그 어느 최고의 스타가 나와도 이 코너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욕심냅니다. 지난주에 YB 같은 경우, 윤도현씨 같은 경우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쉬워했고 집착했습니다. 이준관씨가 또 오늘 상품을 못 하갔을 때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. 왜냐면 그만큼 이 열렬한 노래방 선물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선물 소개 가시죠. 선물 소개 들어갑니다. 잘 들으세요. 로봇 청소기! 워네끼! 워네끼 갈아줘 갈아줘. 김치와 만두 세트! 홍삼 세트! 에어프라이어! 튀겨 튀겨! 펜디용 다리미! 다리요 다리요! 루어 낚시 세트!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! 스마트워치! 마지막으로 침부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이준관씨가 제일 원하는 선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홍삼! 김한선씨 낚시 세트에 너무 섹시하게 기대했는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네! 이건 뭔가요? 이건 김한선씨가 찜했으니까 루어 낚시 세트 갑니다. 자 여러분 힌트 주세요! 커튼 콜 하는 모습이죠? 아! 조세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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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정답! 정답! 아니야 아니야!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니야! 아니야 아니야! 정답! 지수입니다. 연극이 끝나고 난 후? 정답! 아니에요! 기회 없어요! 한 번 드릴 때면 기회 없어요! 김한선씨 정답을 쳤습니다! 오페라! 오페라! 죄송해요! 제가 오페라 하자고 그랬어요! 언니! 정답! 아니야 아니야! 아니 아니야! 기회 없어요! 누나 기회 없어요! 이 언니 이상해! 누나 기회 없어요! 어머 이 언니 이상해! 이제 김수욱씨 팀! 하나! 둘! 연극이 끝난 후! 다시 한 번! 정답이에요! 정답이에요!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동국이 돌아가던 생크도 이젠 다 멈춘 채 우. 우우대.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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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성공! 로어 낙시 세트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커튼콜 장면이었는데 김하연선 씨가 오페라로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정답! 정답 했잖아요 저는 근데 연구이 끝난 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다시 한 번 기회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? 정답! 손에 손잡고 어쨌든 오늘 이진관, 김한선, 김제희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대학교 직속 선배인 우리 김승욱 씨한테 혹시 탐나는 선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로봇청소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로봇청소기입니다 힌트! 주세요 주소! SES 그리고 서울시스터즈의 사진입니다 정답! 이진관 씨 외쳤습니다 이진관 씨입니다 잠시만요 미스트 미스터! 아니에요 귀여워 귀여워 조세호입니다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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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세상에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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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어렵구나 어렵습니다 자 계속해서 힌트 봅시다 정답 외칠 수 있는 좋은기입니다 정답! 오징어 자 김승욱 씨 하나 둘 셋 울릉도 트위스트 정답! 나오세요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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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니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 아름다운 울릉도 오! 성공! 성공이에요 어?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? 다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? 네 잠깐만요 형님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여러 개를 갖다 댈까봐요 다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? 두 분이요? 네 아니 아니 한 팀에서 이 코너는요? 네 이 코너는 이 코너는 아니 이 코너 아니 저기요 이 코너 한 팀이 선물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? 됐습니다 이진관 씨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녹화 끝내기 전에 한 명 태국 SBS 안 나오십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진관 씨 네